오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글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권력이 없을까 집이 이럴까 그런데 저는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라는 문제로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들려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단어도 사랑인 것 같아요 목회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가 힘든 것은 설교가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많이 하죠 그러나 설교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별로 없어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사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어려운 것은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윤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거에 맞지 않는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저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헌신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가족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시죠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기가 돼요 잔인하게 사용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기독교의 사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군 전쟁 믿음을 무기로 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야망이 됩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당으로 전락이 되는 거죠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에 사랑이 없으면 그 정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법은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은 최후입니다 최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열두 제자들 중에서 한 성격하고 가장 급한 분을 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누가 보면 구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야거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보면 구장 54자로 보니까 제자 야거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면 좋겠습니다 불로 그냥 심판을 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악역합니까 진짜 한 성격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가면 살아남질 못해요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 보금만큼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보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보금은 공간 보금이라 하지 않고 사보금 소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특별히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그의 제자들이 술에 실어서 요한을 곳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였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전승입니다 그가 말한 사랑은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실제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긴데 헬로를 보면 딱 세 단어로 돼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자기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누구보다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을 구원원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의 실천은 구원원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미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알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죠 관계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랑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도 남편 하나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하나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자인데 아내 사랑을 못해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아내의 포기를 그야말로 모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으로 인해서 동료나 이웃을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증오하는 그리스요인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나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나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상대방을 피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어쩌면 미움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 있는 거예요 피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덜컹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너 거짓말이야 너 속이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수면 그로 말며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말은 이렇게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타났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 나타나는 것은 명박하게 드러났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권희 목사를 사랑하심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크게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능자로 그렇게 보내셨지만 그 몸은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죽으려고 죽이려고 제물은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신이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랑은 그리스엔의 증표죠 사랑은 그리스엔의 증표입니다 프란시스 셰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가르켜서 그리스엔의 증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엔입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해서 그리스엔이 아닙니다 세일의 특별새벽 부흥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리스엔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지 그리스엔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한 번 가정 있는 분들도 크게 한 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1절을 가만히 놔두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그게 바로 이렇게 많이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저는 좀 이 말씀이 이상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니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다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신론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애함을 소홀히 여기나 그리고 그것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왜 요한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금전상으로 빚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금전상으로 빚진 것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하에 있다 매어 있다 빚지다 그런 말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천만원의 부채를 줬습니다 천만원을 제가 꼈습니다 이건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갚아야 될까요 갚지 않아도 될까요 대답을 잘하세요 목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아이 또 너무 인정이 없네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왜 부채니까 채무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부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 부채예요 이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갚으라는 것이죠 네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동료에게 심지어는 원수에게 사랑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많이 줘도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의무지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의 가치를 네가 얼마나 아느냐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은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너무 크니까 값어치를 알면 사랑하는 거죠 미국의 한 의사가 중동의 왕자의 병을 고쳐줬어요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아마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입원비 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교인이어서 자기교회 단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래이래 했는데 제가 그 중동의 왕자에게 치료비를 얼마나 청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단위 목사님이 아주 지혜자였어요 집사님 중동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집사님이 얼마 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왕자님의 신분에 맞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억이 왔어요 1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게 감사원금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제가 감사원금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알면 그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체험을 못한 거죠 그러니 그 가치에 맞는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거 유행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맞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거죠 사랑의 실천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데스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의미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주석가는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 아니고 하나라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그분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랑은 우리는 착각하는 게 감정으로 생각하고 느낌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랑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랑이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정말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꿀이 뚫뚫떨 떨어지고 너무너무 이쁘고 멋있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문제죠 지금도 그렇죠 막 손만 대면 전기가 찔찔 3만 볼트가 흐르고 그러죠 제 아내는 저하고 처음 손잡았을 때 진짜 만 볼트가 흐르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감전 안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 실천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 말은요 내가 사랑으로 정말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연봉 13장 34절 35절에서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인 줄 알리라 이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사랑하다라는 그런 동사로 쓰이지 않고 보니까 사랑을 소유하면 사랑을 붙잡으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사랑을 붙잡는 거구나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는 게 사랑이구나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세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설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세족식 우리가 잘하는데 여러분 세족식이 무슨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전에 사랑을 실전한 최고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십니까 1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일곱 개의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가져오셨어요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물을 뜨셨습니다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팔을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제가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도한 남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는 제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한 번도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도를 합니다 남편들이 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도 중요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의지적 실천입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의지의 상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호감을 보여주고 나에게 선물 하나라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강아지들도 자기를 좋아해주는 주인 그런 사람이 오면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러나 자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으르렁거릅니다 멍멍거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게 그거예요 사랑은 용기구나 미운 받을 용기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용기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라야 돼요 주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빈 공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임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하고 내가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 실천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게 돼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서 마귀의 속성이 사랑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녔라 요한은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분 자신이 영감을 불어넣는 사랑의 실행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에 너무너무 멋진 주석이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분 자신이 영감을 불어넣는 사랑의 실행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친구가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모르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신의 교회와 보십시오 우리 신의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건물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수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한때는 교육관 한때는 묘지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역병이 돌 때 전염병이 돌 때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아서 기독의 역사들을 보면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역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예배 현장에도 못 오는데 그들은요 우리와 달라서 뭐 DNA가 다른 겁니까? 아니죠 사랑의 실천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신일교회 교인들이 조문을 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조문 오실 거죠? 안 오는 분들 내가 다 체크해가지고 천국에서 따질 겁니다 근데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이 권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위 목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런 사랑의 목사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홈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는요 우리 신방포 교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다 내 자녀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자신이 없었어요 난 언제 저렇게 되나 작년에 제가 참 어려웠고 그 고난을 잘 겪고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물론 제가 제가 아직까지 뭐 그런 높은 사랑은 아닌 것 같지만 아 이번 세례 때도 첫날에 그냥 우리 권사님 수술했는데도 이 본당에 계시고 밤늦게까지 사업하시는 분도 올라오시고 사모님과 함께 오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얼마나 얼마나 사랑을 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이 맑지 않아요 제가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할 그 횟수가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안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할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세일이 앞두고 지난주일 날 저녁에 제 아내하고 청계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잠깐 봤거든요 눈뜨고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30년 됐거든요 30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전도사를 뭘 보고 그렇게 취집을 왔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죠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한 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들 좋은 얘기할 때 아내 주심에 감사한 금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들도 남편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느껴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가정의 눈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니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